모르겠어. 우리 작가가 어디 갔어? 이거 어떡해. 작가님 작가님 작가님! 나도 짜줘! 자 자 아무튼 고생했다. 어제도 우리 새로 들어온 히밥이 정말 우리팀에 구멍이 많이 됐어. 히밥이 없었으면. 아 근데 킴이 좋으니까. 아무튼 깡미 괜찮아? 너무 아픈데 괜찮습니다. 특전사가 뭐 이 정도쯤이야. 우리 다 같이 고생을 했어. 1승 했어.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자 박수 한 번. 정말 잘했어. 이게 초반에 우리가 골 먼저 먹고 흔들리고 보니까 일주일 벌써 얼굴이 허윽히 떴지. 야 저거 어떡하지? 근데 또 바로 우리가 득점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야. 그러니까 봐봐 이제는 어찌 됐든 월클이라는 팀은 그래도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력이 있어. 그러니까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스포리그 올라온 만큼 이제 스포리그 2승을 한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연습도 아무리 많이 해도 막상 실전을 가니까 안 되잖아 힘들지 막 안 보이지. 그러니까 뭐야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어 이거보다 좀 더 좋아져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버틸 수 있는 거야. 아무튼 우리 희밥이 와서 정말 우리 팀에 많은 도움이. 자 박수 한 번 쳐주자.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무튼 스포리그 1승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시발. 원래 개막 경기가 되게 힘들어. 힘들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잘 해주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첫 경기 지면 되게 힘들어. 다음 경기가 더 부담가고 정말 두 번째 경기가 더 안 된다니까 경기네요. 근데 아무튼 여기 있는 우리 팀원들이 정말 오늘 그러는데 너무 열심히 해. 해줘서 너무 고맙고 밖에서 나도 소리 지나면 목도 아프고 그랬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 팀이 이겨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 고생했습니다. 인승전거 추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소기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야 켈리 켈리로 목 좀 추기자. 이거 어떻게 해? 이제 도와야지 이러러 와. 모르겠어. 우리 자꾸 어디 가고. 이거 어떻게 했다. 이 정도까지 닦았니? 닦았니? 나도 따져! 나도 따져! 나도 따져! 우와 멋있다! 자 이승을 축하합니다! 진짜 갈등이 안 돼, 하나.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행복하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내가 오늘 멘탈하기를 못해서 주장으로서 진짜 미안하고 언니 멘탈하려고... 그냥 나는 나 혼자 진짜 오늘 너무 제일 힘든 경기였어, 나 혼자는. 너무 힘들었는데 언니가 바로 골 따라다 주고 진짜... 우리 역전승인 거잖아. 우리가 역전승하는 건 진짜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 너무 잘할 수 없지. 그래도 나 후반에 언니 분선도 된대, 사실은. 후반에는 이기니까, 이기니까.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 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유명한 골은 뵙습니다. 난들여! 올렸습니다! 난들여! 실외 골! 자, 울렸습니다. 난들여! 실외 골! 실외 골! 심약 골! 심약 골! 공장돌 기록하는 수빈커입니다. 기바 미팅입니다.